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LA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지역 도로에서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프리웨이에서 한 테슬라 운전자가 차에서 쇠파이프 갖고 내려서 다른 차를 쇠파이프로 내려 찍는 그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건 지난달 11일 글랜데일 지역의 2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거였는데요 이 남성 용의자는 결국 지난달 말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 올해 36살의 네태니얼 레디맥으로 알고 보니 그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영상이 뜨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나도 당했다 이런 제보가 줄을 이었던 겁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레디맥을 위협 4건, 폭행 4건, 기술 파손 1건 등으로 기소했고요 졸지 게스콘 검사장은 이 사건을 레인 오브 테러, 공포 정치다라고 일컬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LA 지역에서 발생한 난폭 운전의 대표적인 사례를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밖에도 난폭 운전 소식은 자주 들려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LA 지역에서 난폭 운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 LA에서는 난폭 운전이 모두 87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통계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오늘 LAPD 자료를 분석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크로스타운은 이 숫자가 LAPD에 보고된 사건만 반영할 뿐 실제 일어난 범죄는 더 많을 것이라는 점 지적했습니다 네, 870건이면 한 달 평균 72건이 넘는 거고 하루에 2건 이상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평균 72.5건이나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월별로 봤을 때 6월과 7월에 난폭 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때 각각 90건이 넘는 난폭 운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에 90건 이상 발생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90건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달 연속으로 6월과 7월 그렇게 90건을 넘긴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난폭 운전도요 그 과거에 비해서 더 크게 늘어난 수치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1년 전인 2021년엔 707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3.1%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엔 515건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팬데믹 시작돼서 도로가 텅 비었던 그런 차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팬데믹 이전인 2019년으로 가봐도 666건 이와 비교해 30.6%가 작년에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에도 LA 한인타운 지역이 난폭 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LA에서 두 번째로 난폭 운전이 많이 발생한 게 이곳 한인타운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작년에 32건 난폭 운전이 벌어졌는데요 한인타운보다 더 많이 난폭 운전이 발생해서 LA에서 가장 많은 난폭 운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다운타운이었습니다 다운타운은 112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 운전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한인타운였고 이어서는 카노가팍 24건, 리시다와 베니스, 웨스트레이크 한인타운 옆이죠 웨스트레이크도 22건, 그리고 벤나이스 20건 순이었습니다 네, 이 난폭 운전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총기와 관련한 그런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로드 레이지, 난폭 운전이라는 게 운전하다가 화가 나서 그냥 가운데 손가락 드는 그런 욕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LAPD는 운전하면서 일어난 무엇인가 이유 때문에 무기를 이용해서 폭행을 한 경우를 로드 레이지, 난폭 운전, 보복 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건이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더 난폭해지기까지 했는데요 총기가 연루된 사건이 264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 전인 2021년 218건이었는데 그때보다 21.1%가 증가한 것이고요 2019년 105건보단 무려 151.4%나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2일에 사우스 헬레이지역에서 105번 프리웨이에서 내리던 한 남성은 총에 맞아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48살 칼로스 헤르난데스인데 누군가 쫓아가서 로드 레이지로 인해서 총격을 가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저는 프리웨이에서 누군가가 앞에 끼어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차 앞으로 그냥 쌩 하워 가가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팍 바를 거 봤어요 저도 그런 경우는 가끔 보게 됩니다 아주 위험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건널목에 신호등 시간이 잘 안 맞으면 횡단보도 건널 때 차가 좀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이 제 차를 손으로 팍 치고 가고 그런 경우는 또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아주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총기를 사용한 것 외에 또 어떤 무기들이 많이 연루가 되고 있어요? 완력을 쓴 경우도 190건이 있었습니다 방금 이현주 앵커께서 손으로 쳤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손, 주먹, 발 또는 그 밖의 몸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도 115건이나 집계됐고요 이 밖의 페퍼 스프레이 같은 거 쓴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난폭 운전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각박해져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아시안이라서 그런가? 여자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거든요 지금 나오는 영상들 보면 피해자들이 꼭 아시안 여성만은 아닙니다 남성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도로 위에 분노가 치달았을까? 그게 치달은 걸까? 이건 이제 트래픽 또 이를 다스리려는 노력 그게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에 대해서 USC의 교통기술 프로그램의 제임스 모어 국장은 로드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로드 다이어트는 이제 보행자 또 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차량 속도를 좀 늦추는 겁니다 여러 지역들에서 이런 로드 다이어트를 실시했는데 이게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드 다이어트 자체는 유용한 시스템이지만 차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그럼 운전자들은 운전하면서 더 뭔가 힘들어하면서 그 짜증이 이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무허 국장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난폭운전, 보복운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졸지게스콘 검사장도 LA 도로에서 그냥 운전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떤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 녹화길에서도 말입니다 앞에 차가 그 차 앞에는 아무런 차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천천히 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차 쫓아갈 땐 저도 화가 나거든요 저는 여지없이 레인 체인지 합니다 빨리 좀 가자 빨리 좀 가자 뭐 그냥 입에서는 그냥 뭐 막 그냥 이러는데 참 그런 것도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되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다 도로를 좀 닦아야 되는데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떨어져도 폭락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가지 지역에서 주택 판매 추세가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한때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 경쟁이 꽤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입찰 경쟁이 벌어져서 웃돈을 적게는 뭐 수만 달러 많게는 십만 달러 이상 그렇게 얹어야 겨우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주택을 팔려 내놓는 가격 에스킹 프라이스가 큰 의미가 없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이트 레드핀닷컴의 대릴 페어에더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셀러가 그냥 주택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10명 이상의 바이어들이 몰려와서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리스트 프라이스가 의미가 없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베이애리아 쪽 북가주는 지금까지 대부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에스킹 프라이스보다 더 높게 판매됐다고 말합니다 거의 항상 바이어스 마켓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새로 나온 자료를 보면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이애리아는 이제 좀 더 바이어 프렌들리 마켓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바이어들 그러니까 구매자들에게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매물로 처음에 내놓을 때 그 올린 가격과 실제로 판매된 가격 이걸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해 봄만 하더라도요 판매가와 리스트 프라이스 비율이 평균 113%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바이어들은 리스트 프라이스의 113% 더 주고 이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이 비율은 99.8%로 떨어졌습니다 보다 많은 바이어들이 이제는 매물가보다 좀 더 낮게 돈을 주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0.2% 낮아진 가격이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매물가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해졌다는 게 눈에 띕니다 레드핀에서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이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0만 달러의 집을 내놨으면 113만 달러에 팔렸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99만 8천 달러에 팔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LA도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LA는 작년 4월엔 보면 이 비율이 10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98.5%로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낮은 비율을 LA에서 나타냈던 게 2019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LA가 어떻게 보면 북과주보다 좀 더 빠르게 이런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 달러에 내놓을 집을 103만 달러에 내놓으시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박현경 기자 박현경 기자